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실내소핑장에 도착 안녕하세요 서핑소녀입니다 오늘 제가 바로 이 실내소핑장에 한번 와봤는데요 아직은 웨이크서핑이 시즌이 시작하기 전이어서 오픈을 안 한 상태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곳에서 한번 물맛을 좀 경험하고 또 시즌을 앞두고 워밍업을 해볼 겸 한번 출동하였습니다 따라오시죠 사실 실내소핑이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좀 잘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한번 바갓집 빠이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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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인도우 쇼핑 말고 웨이크 쇼핑으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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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